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로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이슈파워는 86번과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에 주방을 부르는 남자, 또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해주시고 다음 주를 예상해주시는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가져오셨을지 궁금합니다. 그 주제부터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제 FOMC 회의가 다음 주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될까요? FOMC 회의의 두 가지 포인트, 금리 인상과 자산 감축 경로, 과연 어떤 속도로 어느 정도 기간으로 진행이 될지 여러 가지 말들이 많습니다.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것들 정리해보겠고요.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회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월 새해가 되고 나서 우리 시장도 그랬지만 미국 시장도 분위기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FOMC에서 뭔가 또 우리 시장에 뭔가 어긋나는 이야기가 나오면 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겁내하고 있습니다. 이번 1월 FOMC 뭘 포커스로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FOMC가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보시면 금리는 1.8% 넘어가서 작년도 고점을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나스닥도 10% 이상 하락. 그래서 200위선도 지금 뚫고 내려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여기에서 뭔가 좋은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데 일단은 이슈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인데 두 가지로 크게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향후에 금리 인상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 두 번째는 향후 자산 감축의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요. 일단은 금리 인상 쪽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최근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나 아니면 파월 의장의 상원 출석 발언 이런 걸로 비추어 보았을 때에는 일단 금리 인상은 3월로 거의 굳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인상폭은 아마도 25BP로 보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관련한 불안감이 워낙에 높아지다 보니까 이를 이제 제대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인상폭을 50BP로 높여야 한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가령 이제 빌 에크먼이나 이런 유명한 투자자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인상폭을 과연 50BP 고려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번 1월 회의에서 분명히 인터뷰에서 기자분들이 파월 의장한테 질문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멘트를 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자산 감축인데요. 지난 12월 달 FMC 내용을 보면 3월 달에 테이퍼링을 종료하는 그런 발언을 이제 담아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금리하고 마찬가지로 최근 인플레이션을 좀 빠르게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더 속도를 높여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1월 회의에서 당장 테이퍼링을 조기 종료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3월 정도의 금리 인상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해왔는데 이게 뭐 다른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또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 3월에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한다 치면 25pp가 아니라 더 높여서 50pp를 만약에 인상을 하게 된다. 그리고 테이퍼링도 이번 달에 다 끝내버린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연준이 행동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긴축의 속도가 예상보다 빠른 것이고요. 그러면은 증시가 특히나 이제 위험자산 시장 쪽은 안 좋게 반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조금 더 긴 그림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 이제 그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연준이 꼭 생각했으면 하는 부분은 이게 생즉사 사즉생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소위 말해서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서 만약에 긴축의 속도를 높이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장 문제는 어쨌든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심리하고 관련이 높은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빠른 긴축의 속도 인플레는 심리가 많이 누그러뜨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는 단기적인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좀 잡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제가 이제 작년 한 4분기 뭐 더 구체적으로는 11월 중순부터 이제 증시 자체가 약세장 역금융장세로 들어가니까는 현금이 가장 좋고 계속 조심하시라는 멘트만 지금까지 계속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연준이 이런 식으로 긴축의 속도를 굉장히 높여나간다라고 하면은 이런 저의 의견을 그때 가서는 바꿀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처럼 계속해서 지지 끌려가고 있거든요. 연준이 인플레에 대해서.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런 것이냐라고 생각해보면 이게 증시를 함부로 망가뜨릴 수가 없으니까는 계속 좋은 이야기를 섞어서 해주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는 이게 오히려 사지로 계속해서 내몰리게 되는 상황에 지금 연준이 도달해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그냥 지난 12월에 얘기했던 수준 정도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별로 코멘트가 없이 연준이 계속해서 좀 완화적일 것이다. 라는 투에 비록 긴축을 하기는 하지만은요. 그런 걸 하게 되면 아주 일시적으로는 증시가 환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더 못 잡아서 장기적인 침체를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만약에 연준이 이번에 별로 특이할 점이 없는 지금의 속도 정도 긴축을 다시금 이야기한다라면 저는 의견은 바꿀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강한 처방을 오히려 내리면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받겠지만 오히려 그 뒤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건전해질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질 텐데 대충 좀 무마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 사례에서도 사실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과격한 인플레를 겪었던 게 1970년대인데요. 그때 당시에는 5만 가지 가격 통제를 다하면서 금리도 제대로 안 올리고 대응이 뒷북을 많이 쳤습니다. 그래서 10년 넘도록 인플레이션, 그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까지 닥치면서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이후에 연준 의장을 맡은 폴 볼커는 시장에 금리를 맡겨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의 금리가 10% 중반을 넘어가 버립니다, 미국에.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잡히게 되었었고 사실 그때부터 미국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경제가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도 이 결정에 대해서 말들이 처음에 많았었습니다. 그런 과격한 정책을 펼치게 되면 가뜩이나 경제 체력이 약해져 있는데 괜찮겠느냐. 그런데 생각보다 시장이 다시금 균형을 찾아나가는 속도, 회복력이 강하다는 것을 믿었으면 하는 과거 사례도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과연 정광호 대표의 이야기처럼 이번에 한번 세게 금리를 오히려 선제적으로 올려버려서 시장에 단기적인 충격은 있더라도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을지 일단은 주목을 좀 해봐야 되겠고요. 그렇다면 말씀을 해주신 대로 혹시 다른 연준이 뭔가 몸을 사리는 결정을 하려고 만약에 조금 약하게 대응을 했다. 그렇게 된다면 최근에 가치주로 전환하고 금융주로 전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 이제 그게 전형적인 순환매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아무래도 금리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니까는 그와 관련된 기업들 그러면 흔히 저희가 그런 기업들 군에 가치주라고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장에 금리가 오르거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그 기업들이 좀 각광을 받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은 이게 장기적으로 강인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만 이 랠리가 힘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건 어떤 이야기냐 하면은 만약에 미국이 지금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제대로 잡지를 컨트롤을 못해서 이게 경기에까지 영향을 준다. 그런 식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결국은 금리나 원자재도 힘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들도 사실 마진이 딱히 좋아지는 상황이 아닌 걸로 되어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 미국의 경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하고 중국이 동시에 지금 11월하고 12월 달 소매 판매 데이터가 예상 대비 매우 부진하고요. 특히나 미국의 경우에는 12월 때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코어 같은 경우에는 전월치 수정된 것까지 하면 마이너스 3%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경기가 지금 빠르게 식어가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면은 지금 시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런 이제 가치주로 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도 힘을 동력을 좀 잃게 되지 않을까 그 점이 우려가 됩니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일단은 시장에서 연준의 입에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뭐 테이퍼링이 끝나가는 거 아닌가라고 이미 끝내고 다음 주에 아예 그냥 1월에 금리 인상 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이야기까지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 거라고 보시고 또 우리 시장에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하고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신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루머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루머가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뭔가 이야기가 나오겠죠. 네 네 테이퍼링 조기 종료에 대한 이야기는 왜 나오냐 하면요. 이번 주 초에 원래 지금 이제 테이퍼링이라는 건 어쨌든 자산 매입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관장하고 있는 것이 뉴욕 지역 연준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공지를 해가지고서는 오늘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자산 매입을 오늘 하지 않고 나중에 향후에 스케줄이 다시 오늘 분은 공지 하겠다라고 합니다. 사실 연준이 2008년 이후로 매일매일 해왔던 것이 QE입니다. 그런데 그걸 갑자기 테크니컬한 이슈 때문에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시장은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각에서나 하는 이야기가 시장이 하루라도 이제 갑자기 조기 종료가 되었을 때 QE가 그때 시장의 반응이 어떤 식으로 혼란이 가중되느냐 아니냐 이거를. 테스트를 해본 거다. 네 테스트를 해본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마도 이제 연준이 그 사이에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더 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고용이라든지 아니면 인플레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1월 FMC에서 우려가 이렇게 증폭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난 12월에 했던 말을 급하게 바꿀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보폭을 빠르게 했으면 긴축의 속도를 높였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높은 가능성으로는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대로 결정을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 점이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대비를 해야 되겠네요. 뭔가 좀 정리를 해놓는다거나. 네 계속해서 조금 이제 증시에 대해 가지고서 좀 이제 현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정말로 사고 싶은 기업이 있으시더라도 지금은 스트라이크 존에 아주 좁히셔가지고서 방망이를 휘두르시기를 좀 공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광호 대표와 함께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좀 대응을 해야 할지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고 주말 동안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다음 주에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86번과 정광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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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